이번 시간에 데이터베이스와 MySQL이라는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데이터베이스의 예로 제가 엑셀을 잠깐 보여드렸죠. 엑셀도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고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데이터를 구조화해서 저장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는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그 구조화된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데이터의 저장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라는 뜻이죠.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종류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저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MySQL이라고 하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다라는 것만 일단은 기계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My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분류가 된다. 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MySQL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사실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걸 몰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몰라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MySQL과 거의 비슷한 형식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Oracle 또 MSSQL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MySQL이나 Oracle이나 MSSQL 같은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은 공유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SQL, SQL이라고 써있죠. SQL이라고 하는 문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동영상에서 insert, select, update 이런 명령어들을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어하기 위한 문법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은 그 표준화된 문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MySQL을 배우면 MySQL을 통해서 여러분이 익힌 이 SQL문을 이용해서 Oracle도 제어할 수 있고 MSSQL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이 업체의 어떤 특성, 컨셉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노하우나 어떤 그것이 작동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SQL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노SQL이라는 거는 그냥 제가 참고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최근에 이 빅데이터, 즉 엄청나게 큰 데이터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부각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트위터나 페이스북같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다루는 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한계가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런 인식에서 출발한 그런 흐름들이고요. 이런 시스템들을 잘 수용하기 위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서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설계된 시스템이 이 노에스쿠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노에스쿠엘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생활코딩에 이 몽고DB 링크를 클릭해보시면 헬로월드 안에 몽고DB가 무엇이고 노에스쿠엘은 무엇이고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아주 간단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노에스쿠엘 또 몽고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노에스쿠엘 데이터베이스 OIG라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노에스쿠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노에스쿠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에 따라서 잘 분류해 놓은 사이트니까요. 노에스쿠엘이 궁금하신 분은 저곳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노에스쿠엘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데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참고삼아 제가 소개를 드린 겁니다. 여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건 우선 제일 먼저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가 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분야에 적용하면 여러분들 웹서비스 있잖아요. 웹서비스는 웹서버가 있고 그리고 그 웹서버에 접근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죠. 보통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것들이 웹클라이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터넷 엑스플로어, 파이폭스 또는 크롬 같은 것들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요청하고 서버는 제공하는 것이 이제 서버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어서 이 서버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그 저장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데이터를 정의한다거나 이런 관리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서버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게 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 명령을 하거나 어떤 데이터를 가져온다거나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상태를 체크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는 이 MySQL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MySQL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리고 phpMyAdmin이라는 것이 있고 Navicat, MySQL, Query브라우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항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게 사실 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이를테면 우리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노트북이 있어요 옆에.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럼 이 노트북이 하는 역할이 뭐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작성해서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 저장된 데이터를 열람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문서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엑셀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컴퓨터 상에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가 사실 컴퓨터만 봐서는 불분명합니다. 정확하게는 하드디스크나 이런 디스크 같은 것에 이런 메모리에다가 저장이 되는 거지만 이런 메모리 같은 것들은 사실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키보드나 모니터를 통해서 그것들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는 것은 그것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서버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 데이터를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웹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네이버로 치자면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에 어떤 서버가 있고 그 서버들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죠. 다만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파일폭스 크롬과 같은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네이버에 접속하고 네이버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 뿐이죠. 제가 이 클라이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는 것을 정황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는 이 나베켓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권장할 만한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당히 고가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개인이 구매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제가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하는 시스템을 좀 더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이게 이제 나베켓입니다. 나베켓에 보면 이 옆에 보면 커넥션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커넥션스는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개의 서버,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한다면 여기 리스트가 잔뜩 있겠죠. 꼭 하나하나가, 리스트 하나하나가 서버에 접속하는 접속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북마크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북마킹하게 되면 그 북마크 리스트가 이렇게 쫙 정리가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더블클릭하면 이 밑에 무비가 있고 뮤직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본 이 나비켓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코딩 에브리바디 밑에는 인포메이션 스키마, 무비, 뮤직, 마이아스쿠엘, 시스펜치 뭐 이런 여러 개의 것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항목들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다시 사진을 볼까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고 그 밑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카테고라이징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뮤직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서 테이블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니까 그 안에 뭐가 있죠? 앨범이 있고 페이브릿 언더와 뮤직 뮤직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뮤비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테이블스 밑에 액터가 있고 디렉터, 페이브릿 뮤비, 그리고 뮤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각각의 하나하나가 뭐냐면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테이블으로 묶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분류한 것이 데이터베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뮤직이 있고 뮤직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뮤비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거랑 분류되는 거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데이터베이스 서버 밑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 밑에는 테이블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밑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밑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테이블을 좀 더 알아볼까요? 여기 보면 뮤직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제가 Favorite Underbar Music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더블클릭해서 열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목은 제목은 탈출, 아니오, 꿈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아티스틱은 조동익, 조용필 그리고 앨범은 바다, The Dreams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행은 탈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곡은 아티스트가 조동익이고 4분 35초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바다라는 앨범에 들어가 있다. 라는 정보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렇게 선택한 이 부분이 이제 컬럼입니다. 컬럼. 컬럼은 우리말로는 열을 의미하죠. 열. 그리고 이렇게 제가 선택한 것은 행입니다. 행은 우리말로는, 아니 영어로는 로라고 하죠. 자, 볼까요? 자, 여기 테이블이 있으면 각각의 테이블은 열과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행은 로고, 열은 칼럼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행과 열의 성격은 어떤가요? 행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세트가 행입니다. 탈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곡은 아티스트가 조동익이고 앨범은 바다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정보들의 그룹이죠. 그리고 열은 이 데이터들의 성격에 대한 구분입니다. 예를 들면 제목에는 이 테이블 안에는 제목이 탈출인 곡도 있고 꾸민 곡도 있고 아니오라고 하는 곡도 있는 거죠. 또 바다라는 앨범 사랑의 서약이라는 앨범 좀 웃긴이라는 앨범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행과 열이 있는 거고요. 이 행과 열의 교차점에 있는 것이 바로 필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필드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필드는 뭐냐면 다시 한 번 여기는 각각의 한 칸 한 칸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난상도 필드고 좀 웃긴도 필드인데 이 필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행과 열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니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곡에 앨범은 무엇인가요? 라고 지리하면 좀 웃긴이라고 하는 필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7월 3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곡에 아티스트가 누구냐 하면 장필순이 되는 거니까 바로 이 필드 이 셀 하나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레코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 레코드는 자 이 7월 3일 장필순 2월 18일 사랑의 서약 이 구체적인 데이터가 레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행 행 자체는 이 개념적인 거죠. 요렇게가 행이고 요것도 행이고 요것도 행이죠. 그리고 요렇게는 컬럼이잖아요. 근데 이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제 말이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다보면 이게 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일단은 요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테이블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테이블, 로우, 컬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요런 것들에 접근하기 위한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고 우리는 그중에서 방금 나비캐시라고 하는 클라이언트의 사용법을 알아본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클라이언트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이 MySQL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거는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클라이언트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럼 MySQL 클라이언트에 제가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요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법이나 접속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MySQL 서버라고 하는 개념을 잡기 개념을 잡는 거랑 그 서버 안에 어떤 구성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길 바라요. 자 MySQL U, 마이너스 P 자 요렇게 해서 제가 MySQL 서버에 접속을 한 겁니다. 자 화면에 좀 분할할게요. 자 제가 방금 입력한 요 명령을 통해서 서버에 접속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show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데이터베이스리스트가 나오죠?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인포메이션 스키마 그리고 뮤직 뮤비 마이너스 P의 시스펜츠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바로 요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제가 뮤직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볼게요. 그러면 use라는 명령을 쓰면 돼요. 명령어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뮤직 하고 엔터를 치면 데이터베이스 체인지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제가 show tables라고 입력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앨범 favorite under my music 그리고 뮤지션이라고 하는 테이블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로 접근을 했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들의 리스트를 show tables라는 명령을 통해서 열람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테이블 중에 하나를 제가 또 열어볼게요. 자 favorite under my music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여는 명령은 select from favorite music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제목은 탈출 아티스트 이렇게 있고 길이 있고 앨범 이렇게 나오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나비캐시라는 프로그램의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죠. 자 지금 비교해볼까요? 어때요? 똑같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제어하는 것이고 이 MySQL 클라이언트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명령어 입력해서 하는 거 이거 있죠? 이거나 이 나비캐시라고 하는 이 GUI 기반의 이 프로그램이나 똑같이 클라이언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제어하는 대상은 서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정리해드리면 이 MySQL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로 구성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에는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들을 카테고라이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로우와 컬럼으로 연결되어 있고 컬럼에는 데이터 타입이 분류가 되고 로우는 각각의 이 데이터들의 그룹 이제 로우라고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레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우와 컬럼의 교차점에 있는 것을 교차점에 있는 각각의 칸들을 이 세이드를 필드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를 이용하고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로는 MySQL 클라이언트 phpMyAdmin Navicat MySQL 쿼리 브라우저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